오늘은 족발 아 목말라 어 빨리 족발 고기 너무 맛있네 올해는 물이 안보이네 누누아 빨라 빨라 안갈렸어? 어 저 흰 한 짝 주고 나 한 짝 주고 두 짝이잖아 점심 다 한 잔 가르쳐 먹을거지? 응 간증 라이프 페이퍼 뭐하는데 보냈어? 그냥 줘봐요 어? 비디오 찍고 있잖아 자 빨리 기도하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 인해 주신 이 음식과 저에게 막아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아멘 국수도 삶았어? 아이고 야 야 물 물 끓여 얘도 올려놔 당신 물로 마셔요 좀 더 내려봐 물이 없다고? 물 저기 있잖아 물이 전부 끓여서 옆에 넣고 돌려 사지 말고 물 잤어 얘를 왜 필요한데 이게? 뼈 접시겠지 아 그리고 여기다 올려놓고 응 이따가 이거 필요하나 써 여기다 올려놓고 그 목까지 올릴 자리가 없어 그 목까지 올릴 자리가 없어 왜 없어 그래서 바닥에 딱 나오는데 응 아 나 먹으려고 소리났네 아 쪽파 파티에다가 쪽파 아니 안에 한 개 먹다 지금 한 개? 네 남편 지금 비디오 흐흐흐 먹방 비디오 pergunta 이거 이렇게 빼도 돼 이제? 빼도 돼 음 이 상추는 마늘이 없고 마늘이 어디 갔어 맛있다 왕뼈 거기 상추 밑에 있어 이 마늘은 이 상추는 뭐고 이 상추는 뭐야 아니 금지 다 떼어 있고 저거 냉장고이작 상추 됐어 아 어제 꺼 이거 어디에 뜯어? 고기 다 뜯었어 족발 월남쌈 월남쌈 오늘 국수 빠져봐야 돼 고기 다 뜯었어 빨리 먹어서 먹고 싶은데 이래 빨리 글러넘기라 난 고기 좀 먹을게 그냥 다 봐도 다 맛있다 다 불켰다 그래서